볼때물로 나간다 오늘은 저희 아버지가 몽골에서 온 신부님과 마부 신랑님의 특별한 웨딩에 초대되어 웨딩 영상 촬영을 부탁받았는데요 그들의 특별한 웨딩을 카메라에 담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결혼식에 참석하셔서 같이 축하해주시죠 아이고 말 너두 껏다랏니? 껏다랏구나 야 너네 아버지 장가가는 날이다 야 아버지 장가가는 날이야 지금 작가분이 촬영 중에 있어요 뒤에는 마구깐이 보이죠 마구깐이에요 지금부터 신랑 정황양군과 신부 알팡 침해 대안에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신랑 신랑 신부 인정 사회 보시는 분이 마차협회 회장님인데 사장님이세요 이 마차는 아주 특별한 마차네요 신부만을 위해서 신랑이 마부라 신랑이 모나요? 누가 몰아주나요? 아하 말을 신랑이 모네요 말을 몰아줄 사람이 없군요 제가 좀 배웠으면 몰아줄 텐데 신부만을 위해서 신랑이 말을 모네요 자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힘찬 행진이 있을 거예요 이야 신난다 아 신난다 말 안 타고 걸어서 입장하네요 말 타고 들어오는 줄 알았더니 엄청 긴 거리를 걸어서 들어오네요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혼식을 축하해 오신 내외들 여러분께 감사의 인상을 전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경례 신랑 신랑 신부는 항상 조금 삶이 심진다 하더라도 젊은 곳에만 사사도 한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살아요 이상 따라라라 백은다라 아이 태백이 놀던다라 월컨이 4월에 뜨는 저 달은 새해의 망을 주는 달 3월에 뜨는 달은 저녁 가슴을 태우는 달 4월에 뜨는 달 4월에 뜨는 저 달은 6월에 뜨는 저 달은 유두로 밀떡 먹는 달 9월에 뜨는 저 달은 풍령가를 부르는 달 10월에 트올이 우리 시골적장 회장님께서 꿀처럼 달콤하게 사라고 선물을 주시겠습니까? 달콤하게 사십시오. 건물이 판뿌리 될 때까지 축하합니다. 정석영 군의 개헌식을 마치겠습니다. 정석영 군의 개헌식을 마치겠습니다.